이델리TV입니다. 휴마시스, 한미약품, SK하이닉스, 삼성, SDI, 휴운스, 쿠콘, 아모레지, 캐리소프트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국도화학, SO1, SK하이닉스, 효성그룹주, 바이오 리더스, 아모레지, 그리고 캐리소프트까지 올라왔네요. 매일경제TV, SO1 역시 들어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기, GS건설, LG화학, LG디스플레이, 효성, 그리고 손오공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MT&D입니다. 휴운스, 대창스틸, 휴마시스, DR잼, DIC, SK하이닉스, SO1, 이수엑지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오늘장은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흐름 속에서 특징주들은 어떻게 선정됐다고 보시나요? 네, 힘들게 선정했습니다. 일단은 아모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지요? 네, 아모레 퍼시픽 그룹의 지주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상승력이 조금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한 8%대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이 1,977억을 달성을 하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 191%나 성장을 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8.5% 증거한 1조 3,875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이렇게 지금 실적이 LG생활건강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낸 이유는 해외 사업 부분 매출이 한 대략 20% 정도 성장을 하였고 그중에 온라인 채널에서 30% 중반대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매출도 30% 정도 늘어났는데요. 결과적으로 온라인 매출 성장력이 긍정적인 실적 견인에 한몫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봉상 흐름을 보면요. 그동안 2015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주가는 우하얀 기조에 놓여져 있었는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다시금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입니다. 물론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은 아닙니다. 화장품 섹터는 자산 가치 이하로 내려간 적이 2012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도 자산 가치 대비 부각은 받고 있지만 시장 대비 주가의 상승력은 턱없이 못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는 형국이고요. 현재 이 상승력은 최소한 한 8만 4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8만 원, 4천 원 자리까지 보셨는데 지금 현재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계속 상승 탄력은 높여 나가고 있는데 7만 1,500원대 흐름이고요. 어쨌든 그래도 화장품 매출 1위는 재탈환을 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기조가 한 2, 3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는 있긴 한데 최근에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너무 좀 공격적인 베팅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모레 G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OLED와 LCD 패널 가격이 상승이 나오고 또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주가 상승력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과거 2020년 3월에 8,700원대의 저점을 만들었던 주가가 지금은 어느덧 2만 6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한 2만 원대, 또 1만 7천 원대 지속적으로 한 2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고 적정 주가는 3만 2천 원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요. 그랬죠.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 업황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중국 광저우 공장에 8.5세대 OLED 패널을 증서를 결정하면서 3년간 5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해 7월부터 월 6만 장 규모의 대형 OLED 패널 생산에 돌입을 하였고요. 증설이 완전히 완료가 된다면 기존 생산량보다 3만 장 패널이 더 추가되면서 총 170만 대, 연간 204만 대 정도 수준의 생산량을 거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매출 캐파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최근 애플이 LG 디스플레이 비중을 늘리면서 기존 21%대에서 올해 29.6%로 현재 규모를 늘리면서 한 5천만 대 정도 수준을 애플에 납품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거의 3% 가까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기보다는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 내려온 대략 2만 4천, 한 5백 원 정도 수준에서부터 이 이하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 약간 중기적 관점으로 3만 2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만 2천 원 정도까지는. 보유자분들은 일단 이 상황에서 계속 그냥 기다리셔도 괜찮은 상황이고 보유하신 분들은 포지션이 많다면 단기적으로 비중을 살짝 축소를 해서 2만 4천 5백 원 이하로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2만 4천 5백 원 정도부터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것이 현 시장, 애매한 시장 국면에서 가격적으로 조금 현명한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지금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일단은 생으로 내가 많은 자금을 들고 하락장을 물렸다가 올라오는 것보다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잡는 것이 좀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짜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로 보실까요? DR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R잼이요? 네, 일단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수혜조로 지금 거론이 되면서 상승력이 최근 좀 급등력이 나타났다가 다시 또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최대 2천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략 천만 명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노바백스 백신 원액 생산 기술 이전 계약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섹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DR잼 같은 경우에는 후지필름 자회사가, 그러니까 2대 주주가 후지필름인데 이 후지필름 자회사가 노바백스 백신 위탁 제조를 담당한 바 있어 이 노바백스 관련주로 현재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죠. 진단용 엑스레이 촬영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식으로 좀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일단 선정한 이유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525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1823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많이 부각받지도 않았고 2019년 대비 2020년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2019년에 영업이익은 46억, 2020년에는 230억인데 2021년에도 이러한 실적 성장성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지 않을까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주저앉는 측면인데 이렇게 좀 수급이 붙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수급이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또한 대략 15,6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모아가신다면 대략 15,600원 이하로 14,300원 정도까지 모아가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면 다시금 주가가 또 상승력이 나올 때 18,000원 이상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DR잠 같은 경우 노바백스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데요. 16,150원 오늘 장 초반은 급등 흐름을 나타냈다가 지금 강보화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1차적인 목표 라인은 한 18,000원 선까지는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지해 주셨고 짧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백신에 대한 관심, 관련주들에 대한 화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노바백스 관련주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제1약품, DR잠, 캐몬, SK캐몬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본다면 어떤 종목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백신 관련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약바이오 섹터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미 선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미 엄청난 고평가 상황에서 인기몰위를 하면서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크게 우리가 수익을 낼 것은 현재 국면에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늘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저렴할 때 사서 고점에 팔아야 한다라는 게 참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DR잠 이야기까지 오늘 세 가지 종목도 분석을 해봤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